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정보확인서비스, 푸드QR이 본격 운영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내년에 수입식품, 오는 2026년에는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푸드Q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푸드QR을 활용하면 작은 글씨의 식품정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 영상과 점자 변환, 휴대전화 음성 변환 앱을 통해 요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